이번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첫째 열린 순창입니다. 준공한 뒤 4년이 넘도록 방치됐던 순창군 팔덕면 축산진흥센터가 지난달 문을 열었지만 반쪽 운영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2017년 공사를 끝낸 축산진흥센터는 사업자를 찾지 못하다가 최근 문을 열었지만 순창지역 모든 축산업종이 참여해 유통전시 판매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현재는 한우나 돼지고기만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장 또한 준비가 미흡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실었습니다. 다음은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37억 원을 들여 설치한 변산해수욕장 전망대가 반쪽짜리 전망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부안군이 지난 2019년 변산해수욕장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높이 16m의 전망대를 만들었지만 부안군이 최근 전망대 앞으로 대형 콘도를 유치하면서 사실상 전망대 앞을 가리게 됐다며 세금만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고창과 정읍 소식을 전하는 주간 해피데이입니다. 정읍시 내장산 문화광장 주변에 야관 경관 조명이 설치돼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을 보면 정읍시는 내장산 문화광장과 근처 편백나무숲에 4천만 원을 들여 캐릭터 U등 26점을 설치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등은 다음 달 25일까지 운영되고 점등 시간은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다음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 구천동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여전히 주민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최근 열린 구천동천 하천정비사업철명회에서 무주군이 주민 여론 수렴에 소극적이고 공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주민 불만이 이어졌고 사업 찬반 논란도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주민 반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무주 구천동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신주혁 미디어국장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무주 구천동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구천동천은 무주 구천동 초입의 관광단지를 관통해 흐르는 자연하천입니다. 이곳에는 하천을 중심으로 식당과 숙박업소가 밀집해 있는데요. 시원한 나무 그늘과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서 여름철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구천동천환경정비사업은 무주군이 지난 2017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177억 원 규모로 1.9km 구간의 하천을 정비해 계단식 재방과 산책길, 쉼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주군은 이 사업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 주변의 경관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8개월여 만에 다시 열린 이번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성토장이 됐다고요. 이렇게 파행 논란을 빚은 이유는 뭡니까? 사업 부관 중에서 주민들이 무주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구천동 관광단지 중심에 있는 더규마을 하천변의 숲인데요. 여기에는 40년 이상 자란 단풍나무와 느치나무 등 100그루가 넘는 나무가 빼곡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무주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이곳에 있는 나무 수십 그루가 잘려나가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난달 28일에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이습 훼손이 되는 걸 걱정하는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주민들은 5년 전 사업설명회 내용과 비교해서 공사 규모와 사업 내용 그리고 진행 과정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점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하기도 전에 제거할 나무에 페인트로 표시해 놓은 점 등을 성토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 등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너무 무성의한 게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구천동천 정비사업을 두고 주민들의 찬반도 엇갈린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 숲이 40년이 넘는 나무들이 우거져서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숲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숲에 평상을 놓고 영업하는 식당 상인들도 필요하다면 평상을 치우겠다면서 한 그루의 나무도 베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는데요. 불법으로 설치된 평상 등 하천 주변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구천동 관광 경기가 오래전부터 침체돼 있어서 이 사업이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무주군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무주군 담당 부서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숲의 나무를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사업 구역 안에 포함된 일부일 뿐이라면서 지금의 하천 재방도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천 정비 사업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주민설명회는 이달 안에 한 번 더 열릴 예정입니다. 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앞으로도 계속 수렴해 나가면서 다음 달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임시 구조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무주군이 주민들의 신뢰를 회속할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